과연 사랑했다면 그랬을까? 주희야 여기 봐 아 왜 찍어 현아 이거 와봐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걸 널 보낸 그때도 알았었더라면 리모컨을 들고 TV를 보다 드라마가 슬퍼 끄고 말아서 아무것도 없는 화면을 보다 사랑도 이렇게 꺼진 걸 알았어 난 살아있고 싶어서 너와 함께 있고 싶어서 너무많은 나를 버리고 왔다 난 이젠 내가 없다고 네가 다 가졌다고 화를 내고 싶지만 네가 없다 바보 같은 사랑을 했지 하지만 사랑은 바보 같은 거 전부를 주고도 항상 미안해하고 항상 미안해하고 매일 아쉬워하며 마지막엔 결국 혼자 남는 일 혜원아 진짜 너무 미안해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었어 하루 종일 일만 해? 문자 한통 보낼 시간도 없었어 넌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네 마음속에 내가 없는 거야 우리 그만하자 헤어져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 너를 보낸 후에 알게 됐던 것 널 보내기 전에 모두 알았더라면 미리 알았더라면 우린 지금 혹시 잔잔을 같이 했을까 당신의 사랑으로 눈에 오는 건 내가 당신이없어 그리스 그리스 나의 사랑에 후회한 적 있는 사람들을 위한 노래 저와 함께 들어주세요.